2023년 3월 6일 람디로그입니다 머릿속이 바뀌었죠? 네 기분전환할 겸 컴백해야 되니까 이거 뭐 숨겨서 뭐해 다 아는데 네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좀 기다리시고 아 오늘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사실 오늘 오후 시간대로 했어요 뭐 12시에 했는데 녹음 방송을 따로 일찍 7시쯤에 출발을 했는데 7시 20분? 와 어지러운 거야 아직도 그래서 녹음 방송 때까지는 사실 약간 발음도 잘 안 되고 계속 어지러워가지고 생방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 어지러웠는데 이제는 다 풀렸네요 깼네요 시작하네 날 기다리고 있었어 어느새 익숙해진 것 같은 우리 너도 지금 같은 맘이면 오늘을 꿈꿈고 왔었다면 곁에 있어줄래 2023년 3월 6일 월요일 비투비의 키스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도전 골든차일드 골든차일드의 YC 주잔씨와 함께 해봤고요 음 오늘도 역시 많이 같이 함께 떠들고 웃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권진아의 레이즈 업 더 플래그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비투비의 키스더 라디오 저는 DJ 이민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 오늘의 주인공은